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시간 기도를 하셨어요. 저희 남동생과 저는 사고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. 사고를 치면 7시간, 8시간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평소 너무나 좋아하지 않은 자존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머니 생각하면서 자녀를 좀 뵙겠습니다. 어메이징 그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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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